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9쪽입니다. 이렇게 199쪽,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전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199쪽, 전세권 얘기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뭐예요? 일단 용인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인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객체, 부동산일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공유지분 등기 안 된다. 중복 등기 안 된다. 객체부터 먼저 보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꼭 써야 되죠. 물론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 꼭 쓰고, 필요적 상해, 범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임의적 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 등기할 때는 주등기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이전 등기라는 목적 중에는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부기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왜? 필요적 상해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당연히 옳은 얘기다. 2번. 옳죠? 2번 옳다. 그런데 3번은 이제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을 기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필요적 상, 이렇게 이제 필요적, 필요적 상해. 필요적 상. 이 필요적 상은 뭘 꼭 써야 돼요? 자, 전세금. 자, 그 다음에 전, 전, 세금. 자,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시험제 나오게 돼요? 무조건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자, 왜? 필요적 계산이니까 하여한다니까. 자, 근데 이미적 상 있죠? 이미적 상은, 이미적 상은 이 두 개를 구분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적 상은, 자, 뭐라고 시험 문제는 해야 되냐면, 일단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자, 그 다음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제라든가, 양도금지 특약이라든가 있죠? 이 양도금지 특약, 전, 전세금지 특약이죠? 그런 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이미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표적인 존속기간은 뭐예요? 두 가지를 구분할 때, 그냥, 그냥 존속기간 나오면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재, 기재,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전세권 설정 계약상에, 전세권 설정 계약 시, 그게 뭐예요? 등기 원인에, 계약, 계약, 계약 시, 계약할 때, 계약 시, 이렇게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뭐라고? 존속기간에, 존속기간에, 뭐예요? 존속기간에, 자, 존속기간에, 뭐가 있는 경우,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있다면, 있다면, 뒤에 뭐라고 해야 돼, 이제? 기재, 기재,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무슨 사항은, 임의적 사항은 이렇게 뭐예요?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존속기간은 기재할 수 있다라고 쓸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자, 등기 원인에, 자,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다면, 기재하야 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뭐예요? 이런 사항들은 뭐예요? 이런, 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등기부에 기록한 사항을, 등기 사항이라는데, 등기 사항이 뭐예요? 등기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부에 기록하면 다 뭐라고? 자, 우리가 대장에는 등록사항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부에 기록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등록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록사항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그냥, 그냥 존속기간이라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건 등기 사항에 해당이 안 되겠죠. 왜요? 기록이 돼야지만 해당이 되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지만 해당이 된다, 등기 사항.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등기 원인에, 계약상에, 그렇죠? 계약상에 위약금액을 쓸 때는, 등기관은 전세권에 등기할 때, 2를 먼저, 뭐예요? 기록한다, 그랬죠? 기록한다, 하여한다, 한다, 맞다. 자, 애튼 그래서, 거기, 일단 뭐예요? 2번하고 몇 번은? 2번하고 4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그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 거기 5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볼 때, 5번은, 자, 공유지분이니까, 전세권 등기,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또 있다죠? 서로 이제, 5번하고 6번은 서로 D가 없다, 하고 있다가 바뀐 거죠, 지금. 자,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7번의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내게. 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전세금에 있죠? 전세금이라는 그 채권이 있죠? 이 전세금이라는 채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뭐 또?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왜? 나중에 전세권 등기가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뭐예요? 전세금을 요구하는 그 채권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있죠? 전세금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8번에, 8번에, 공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등기할 경우에,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다. 공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등기할 때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사람이 당이 뭐예요? 의무자가 당이 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도 안 된 얘기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거기, 10번도 그랬죠? 10번도.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한 이전 등기는,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건 있다고. 소멸 전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없다고. 그죠?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자, 존석기간이 끝났어요. 존석기간이 끝나고 뭐예요? 존석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양도를, 일부양도는 잊었는기는, 자, 존석기간이 끝나고, 끝나고 하던가. 그죠? 만약에 뭐예요? 전에 한다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소멸한다면 하라는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결집합을 합쳐보면, 항상 뭐예요? 공통점은,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멸한다면 하라는지. 자, 그 다음에 거기, 11번은 뭐예요? 일부양도 할 때는, 양도액에서 얼마인가, 자, 기록해야 되겠죠? 양도액이 얼마인가. 기록, 자, 이전 등기하는 돈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전세권 일부 등기는, 전세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13번이 그 얘기예요. 전세권 소멸한 기간이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말리돼서, 법정갱신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예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법이 정해놨다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위권 보조된 게 갑이죠? 2번 뭐예요? 자, 아버지 사망하시면, 이 의리라는 자식은, 자,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상속받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 의리라는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미 민법 997조에 의한 법이 정해놨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근데, 만약에 처분요건, 남한테 처분하려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이전등기의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자,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래야지 뭐니,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 꼭 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뭘 비교해보면, 이 법정 뭐라고, 법정지상권을 한번 비교해보자,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토지나 건물 있죠?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었다가, 어떤 이유든간에, 경매등에 의해서, 이 건물만 뭐예요? 소유권이 을로 바꿨어요. 그 이 을이란 사람은, 이제 건물 소유권자죠? 땅 소유권자는 갑이고, 그러면, 자, 이 건물은, 자, 어디에, 이 땅에 뭐예요? 땅에, 땅 위에 있는 거니까, 땅 위에 정착물이기 때문에, 자,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땅과 어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법은, 이 갑이, 자, 이 건물 필요 없다, 건물 철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갑의 땅에 대해서, 법이 정해놨다는 게, 법이, 법이 뭐였다고? 법이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다고?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이 지상권 있죠? 이 지상권이란, 법이 정한 지상권을 뭐예요?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뭐예요? 여기 법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정상권은, 등기 안에도 법이 정해놨으니까, 을은 갑의 땅에 뭐예요? 법정상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뭐한다는 게, 이거를 양도한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때는 등기 안에도 법이 정해놨으니까,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걸 양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니까, 등기를 꼭 해야 된다, 등기를 해놓고 양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법이 정한 갱신은 뭐예요? 자, 두 사람이 묵시적으로, 건물 전세권에서, 처음에 계약을 맺을, 그 똑같은 기간으로의, 연장이 가능한데,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연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등기하려면, 일단 처분하는 거잖아요. 이전등기하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이 하려면, 처분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해놔야 돼요. 전세권이, 전세권 기간 등기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니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니죠. 그 다음에, 14번은 당연히 뭐예요, 14번은, 전세권 뭐라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세대 등기 할 때는, 그렇죠? 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했죠?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그려내야 돼요? 도면을 뭐예요? 도면을 일부니까, 일부니까 뭘 그려내야 된다고, 도면을 그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4번은 오른곳이다, 이렇게, 자, 넘깁니다. 자, 넘기보시면, 20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용의권에 관한, 이제, 이건 이제 한 번지, 용의권에서 하나 용의권을 단지해, 종합적인 문제로 뭐하는 거죠? 용의권을 전세권이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런 식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뭐예요? 독립적으로, 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 있죠? 종합적인 문제로 짬뽕 시켜갖고, 자, 용의권,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역권 등기할 때는, 지역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자, 왜? 지역권 등기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한 단지,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돼요.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뭐예요? 그 계약을 맺을 때, 토지하고 계약을 맺으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토지예요. 그러니까, 따로의 목적을 쓸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건물 자체가 건물 등기부에 쓰니까, 건물이 목적이니까, 다른 건 다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쓰면 돼. 자, 이 전세권은 뭐예요? 목적을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범위만 쓰면 돼요. 전분지, 일분지.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은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유효육지 등기 기록에는, 자, 거기, 그 승역지에, 자, 기록할 필요 없다, 그런데, 찾으세요. 자, 승역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한 경우, 유효육지 등기 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승역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이 승역지, 승역지 뭐예요? 승역지,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하는 경우, 유효육지 등기 기록에는, 유효육지가 뭐예요? 유효육지, 그러니까 승역지 등기, 승역지 등기 할 때도, 이 승역지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유효육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유효육지가 있고 뭐예요? 자, 승역지가 있죠?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설정 등기 할 때도 유효육지 표시하듯이, 어디에도, 이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유효육지가 지효권이라고, 유효육지가 지효권이라고 등기간 집권 등기 할 때도, 거기에도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땅에 승역지가 어딘가, 승역지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역지를 기주 기록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틀리고. 자, 3번 또 나왔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로 원인은,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할 때, 일부 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료 후에 하든가, 만료 전에 하려면, 뭐가, 자, 이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한 후에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뭐예요?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예요? 옳은 문장으로 확실히 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일부 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얘기가 그렇고,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왜? 임차권 등기 할 때는, 차임이 필요성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할 때, 임차권. 자, 이렇게 임차권 무슨 등기 할 때는, 설정 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필요성에 뭐가 뭐 있어요? 차임 있죠? 차임. 그다음에 뭐예요? 자, 범위를 쓴다, 범위를. 재작년에 뭐예요? 재작년에, 왜 임차권은 범위를 안 쓰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 법을 다시 개정합시다. 자, 그 필요성에 범위를 써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거기, 5번에 임차권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의 임차 보증이 있는 경우 있죠? 어, 그래요. 당연히 등기 원인의, 계약상의 임차 보증이 있을 때는, 임차 보증은 이제 뭐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자, 등기 원인이란 단어가 없다면,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상의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기록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지급 시기기에 관한 약종이 있을 때,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종이 있죠? 차임. 자, 그러면 지급 시기에 관한 약종이 있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굳이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그 등기 자체는 뭐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게 안 썼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미리 사용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절대 뭐라고, 무슨 등기 알려면, 자, 거기, 그, 자, 전자인청에서 등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없지, 들어갈 수가 없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 자, 어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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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음, 그 다음에, 8번 문제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신청할 경우에, 후등기 저장권자는 등기법상에, 이해관계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할 거네. 거기 뭐예요? 후순위 저장권자는, 이해관계이죠. 왜? 전세권을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누가 후순위 저장권자는,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도록, 끝나면 내가 1순위가 되는데, 그걸 뭐예요? 연장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해관계인지, 어휴을 봤잖아요. 이해관계. 변경하려면, 연장변경하려면, 이 후순위 관계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으면, 절대 뭐예요? 무슨 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 해야 돼? 주등기 해야 돼? 주등기. 부기등기로 못한다니까. 순위가 밀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은, 용의 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을 해요. 그래서 소멸하니까, 소멸해서 무효가 된 등기를, 등기를,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얘기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자자, 법법상 등기명령의 임자권 등기는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이 용의 물권이나, 용의 물권이라 뭐예요? 용의권들은, 다 뭐라고?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을 해요. 자, 등기를 기초로 해서, 임자권, 이게 소멸한 다음에, 등기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권리 자체는 소멸한 거예요. 그냥 우선 면제라고, 대학력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임자권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아니 없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그 202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202페이지에 뭐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저당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저당권은, 이 저당권은 있죠? 이 저당권은, 일단 용익물권하고, 객체가 반대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객체가 뭐라고? 반대적인 상이다. 객체가 반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무슨 물권은, 이렇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뭐하지만, 가능하지만, 뭐예요? 이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 자,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없다. 자, 근데,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이 지분 있죠? 공기 지분, 이 지분에 대해서는 뭐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중복등기 가능해요, 중복등기. 1순위, 2순위, 중복등기 가능해요. 공기 지분 있죠? 공시할 수 있어요. 갑의 1분의 1에, 을의 1분의 1에 있죠? 갑의 1분의 1에,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 그런 게 가능해요. 1순위, 2순위, 중복등 가능해요. 자, 용익물권과 객체가 반대다. 그 다음, 이 저당권의,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해요.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하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이 전세권을,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하면, 이 저당권 등기하죠? 저당권 등기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그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기등기한다.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자, 주등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기 1번 문제는, 자, 21번 저당권의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서,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출한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됐지. 음, 부동산 일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나, 2번, 토지 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말 되죠? 채무제와 저당권 전세가 동일 때 했죠? 그래서, 항상 등기부 상해. 이렇게 등기부 상해. 뭐는 꼭 써야 돼요?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이나 근조등기할 때는, 채권에게 돈이 얼마 빌렸냐, 그게 중요해요. 용의 물건은 남의 땅에 무슨 목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요, 지상권이. 그래야지만,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할 때, 건물 소유권자가 지상권자일 수도 있네? 그래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딱 보고,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위에 뭐예요? 딱 건물이 있으면, 이게 토지, 건물 소유권자가, 땅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아니면, 거기 얼굴에 있는 지상권자가 건물 소유한 거니까, 건물의 등기부 상의 소유권자가, 지상권자인지, 그걸 뭐예요?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런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중요해요. 얼마를 빌려야 돼요? 돈, 채권에게, 채권을 꼭 써야 돼요. 이러겠죠. 그 다음에, 돈 빌려가는 사람 있죠? 이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돼요. 채무자. 채무자, 감이단, 권리자 우리다. 이렇게 항상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 채권액, 채무자 표식, 그 다음에 뭐예요? 예컨대 변제기라든가, 이자의 발생기라든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식이라든가, 이런 이미적 상이 있죠?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당권의 권리의 변경력이 나오면, 이 채권액의 증액과 감액, 이 채무자가 뭐예요? 갑에서 병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식으로, 채무자 변경에 의한 변경력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설정자,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신청서에는 뭐예요? 등기부의 채무자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틀린 상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 1번 틀렸고, 3번 틀렸다. 4번 틀렸죠? 왜? 부동산이 4번과 5번, 부동산이 2개의 상일 때, 부동산이 3개의 상일 때, 절대 뭐라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돼야 돼요.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이 돼야지만이, 등기관이 뭘 작성해요?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작성해야 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등기관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 4번과 5번은,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뭐예요? 5개다. 그 다음, 6번의 공동조당, 설정 등기 실정할 때,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를, 정보대행의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 다음, 7번의, 금조식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기한, 조당권 등기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꼭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진 않아요. 예컨대, 쌀을 빌리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있죠? 쌀값, 쌀값, 쌀박 쌀값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쌀값, 쌀값은 꼭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8번 그 얘기예요, 지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쌀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는, 근저당 등기할 때는, 꼭 뭘 써야 됩니까? 채권액을 써야 되니까, 그 채권의 평가약 있죠? 그 채권의 평가약 동그라미 치고, 이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뭐예요? 저 돼지거리 해놓고, 저 끝에다 해놓고, 뭐예요? 쌀값이라서, 쌀값이라서, 뭐라고? 쌀값을 꼭 써야 된다니요, 쌀값. 자, 쌀값, 써야 된다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체성이 인정돼서, 건물 표시 변경대로, 증축 등기가 된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2층 짓고 나서, 그 표제부에, 표제부에 뭐예요? 2층 표시해놓죠? 2층 표시가 됐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건물 표제부 표시 변경했어요. 자, 저 표제부에 이렇게 순위번호 1번일 때는 뭐예요? 1층 건물을 쓰고, 자, 여기다 2번에서 뭐예요? 1층과 2층 다 쓰죠? 이렇게 표시, 다 했죠? 자, 지금 현재 그래서, 2번이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이니까, 변경 등기 했다는 거예요, 변경 등기. 정산 표시 변경했으면, 자, 당연히 뭐예요? 또다시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등기 하지 않더라도, 별도 등기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미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한 변경 등기 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를 한 토지 이후에, 전설정자가 건물을 신청한 경우 있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디에다가, 변경 등기, 증측했을 때 변경 등기지 않지 않더라도, 이렇게 1층짜리 건물만, 저당권 설정하고, 이 토지 이후에, 토지 이후에 뭐였어요? 토지 이후에, 증측을 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치면, 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 증측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자, 이 효력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경매 대상이 된다. 내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방금 문제가, 자, 거기, 어, 10번 있죠? 어, 건물을 뭐예요? 토지 외에, 저당권 등기, 그러니까 이 토지에,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어디에다가, 자,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신축 건물 줬어요. 그럼 과연 이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되느냐? 이건 뭐예요? 경매 대상은 돼요. 뭐는 대상이 된다고? 경매 대상은 되는데,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변제 뭐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경매 대상은 된다. 건물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 건물 가격 있죠?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11번에 있죠? 어, 11번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하겠지? 지상권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그래서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2번, 저당권이 이전 등기 할 경우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어디에다가, 신청정보 내용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공한다. 그렇죠? 왜? 자,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자, 신청서에, 저당권이 함께, 자,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걸 쓰라니까, 신청서에. 13번, 저당권을 이전한 게 할 때, 신청시, 채무자나 물상권 중에 쓴 낙서를 뭐예요?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단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했고, 자, 이 을이 단 사람이, 이 저당권자가, 누구한테,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이전는 게 하고자 한다. 그럼 이 저당권을 이전하는 게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돈을 뭐예요? 빌려줬으니까, 돈 갚으라고 하는 뭐예요? 채권 있죠? 이 채권도 뭐 하는 거예요? 채권도, 양도하는 게 뭐예요?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니까, 저당권을 이전할 땐, 채권과 같이 양도하니까, 채권 양도의 요건으로서, 을은, 갑한테, 내가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하니, 네가 뭐예요? 승낙서 달라 해서, 이 을이 병한테, 이 승낙서를 주면, 이 병이 뭐예요? 새로운 저당권자가 됐죠? 그럼 이 승낙서 가지고, 갑한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저당권자니까, 네가 승낙한 거, 승낙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돈 갚으러 요구할 수 있다니지, 그거를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갖고 있으면 되지, 물건 위원 등기 할 때, 낼 필요는 없다, 등기에서 낼 필요 없다는 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지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야지만이, 이 병이, 이 병이 뭐예요? 병이, 누가한테, 갑한테 뭐 할 수 있다니지,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니지,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얘기다니,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니, 첨부할 필요가 없다니,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맞는 얘기다니,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 자, 그래서 거기, 몇 번에, 14번에, 피단별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루어, 저당권 연등기 할 때, 등기간은 뭐예요?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할 때, 양도액, 돈이 얼만가 이전되면, 돈이 얼만가 쓰라는 게요. 그 다음, 15번 대지권 등기된, 구분거물 등기위에 거물만이겠죠? 하여튼 대지권 등기랑 치고,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두 개를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뭐에만, 거물만 뭐예요? 벌물만, 이전등기 저당권 못한다. 맞고, 저당거물의 채권에, 직권등기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저당건부 채권에, 직권등기 할 수, 16번, 17번 하면, 17번은 뭐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18번 변제기는, 저당건설 전등기의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이라고 했죠? 변제기는 임의적이에요. 하여튼 필요적 사항은, 뭘 해도 외우라는 얘기죠. 채권액 채무자 표시. 채권액 채무자 표시가, 필요적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은 그거예요. 19번은,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단박해서, 추가로 시 부동산,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단박해서, 추가로 시 부동산에 대한, 저당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관은, 시 부동산, C 부동산의 저당건등기 및, 종전 A 및 B 부동산의, 저당건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붓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러분, 어디에는, 종전등기, 부동산등기, 종전등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라고 쓰고, 새로 등기된 거 밑에, 뭐라고? 공동담보라고 뭐예요? 공동담보라고 쓴다. 공동담보라고.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종전 A와 B 부동산의, 저당건등기 끝부분에, 끝부분에 공동담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등기가 돼 있으니까, 1-1번 부기 등기로 쓰고, C 부동산에 등기할 때, 그 아래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 자, 공동담보라고 했죠? 공동담보라고, 이렇게, 그 밑에 공동담보라고 쓰라니까, 공동담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이 등기부상 했죠? 종전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에 뭐가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건등기가 돼 있으면, 이 아래 뭐예요? 1-1번 공동담보라고, 1-1번 공동담보라고, 이 부동산은 공동담보라고 쓰고, 그 다음에 C 부동산은 뭐예요? 그 등기, 저당건등기 하면, 이 아래 저당건등기 하고, 그 아래는 뭐예요? 공동담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돼 있었으니까, 부기 등기로 하고, 이건 처음 쓰는 거니까, 끝에다 쓰면 되고, 그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답으로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이런 거까지 답으로 나오면, 너무 우리 시험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과학한 얘기입니다.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 문제 있죠? 22번 문제는, 자, 이거는, 그, 변경, 자, 조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